에이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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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정이여 전우진을 지나 박태섭이 막아섭니다 변지어 오른쪽 선택 잘 내줬어요 미들 점퍼 두저어 들어갑니다 우린 첫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자서 이 장면에서 오리온의 첫 득점이 있었구요 네 자 오리온 하지만 뺏어내는 전자랜드 자 구패스 이후에 캐치까지는 좋았는데 네 스텝 밟으면 서정정 어우 지금 왼쪽으로 돌아온 스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지금 이 장면이었죠 스텝을 밟아요 어우 유로 스텝 밟고 네 그리고 방심을 노려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네 네 정국을 차지하기 위해 거의 4명의 선수 네 어우 여의치 않아요 여정엽이 받아주러 왔습니다 이 쇼 코너에서 중간적으로 미웠습니다 여정엽의 능점 후반전 첫번째 능점은 여정엽에게서 나오기입니다 네 아 여정엽 선수가 깔끔하게 넣은 이후에도 뭔가 무덤덤한 아 그런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말하면 아마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묵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된 Nawet 젊 번 euros 또 저거 começa 또 정여인 꽤 아